정리자의 은은한 향이 정신의 신경을 한정시켜서 정리자의 은은한 향이 정리자의 은은한 향이 deutscheniene 확인과 한 가지 정리자의 은은한 향이 정리자들 정리자의 은은한 향과 치즈 천일 근육 안녕하세요. 여러분, 카야예요. 오늘은 장미꽃 절을 내리는 영상을 준비해봤는데요. 얼마 전에 제 친구 벨로즈가 중국 상해를 다녀왔는데, 다녀오면서 저한테 이 장미꽃 차와 티 거름몽을 선물로 주었어요. 제 친구 벨로즈가 중국 상해를 다녀왔어요. 제 친구 벨로즈가 중국 상해를 다녀왔어요. 제 친구 벨로즈가 중국 상해를 다녀왔어요. 이룼었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하셨더니 돼서야 이해가 조금 가더라구요. 제가 차를 내리면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기도 할건데, 이렇게 이런식으로 이거를 다른 주전자 위에 올려두면 이게 차 거름망 역할을 할 것 같아요. 너무 예쁘죠? 그러면... 뚜껑 소리가 조금... 날카로운 감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제가 스무 살 때인가? 그 쯤에 지난 친구가 저에게 선물해준 세트인데... 예전에... 도저기 탭핑했던게 생각나네요. 이제 다음은... 이렇게... 더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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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위쪽 재질이 조금 특이해요. 그래서 이 위쪽과는 다르게 침감이 거친다고 해야하나? 약간의 아주 약간의 거침이 이 밑에 있는데 소리가 괜찮은데요? 느껴지시나요? 깜짝이 이제 장미꽃잎을 한번 유전자로 넣어보도록 할게요. 소스와와 핵블를 넣어보도록 할게요. 삽목에 있는innen을 얇고 넣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애매ня와 핵블를 넣어보도록 할게요. 핵블를 넣어보도록 할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뜨거운 물로 한번 헹궈내고 마실 거거든요. 향도 굉장히 좋아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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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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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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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보다 차 맛이 굉장히 부드럽고 좋은 편이에요. 장미초라 그래서 향수 같은 그런 진한 향을 생각했었는데 생각보다는 조금 더 부드러운 느낌으로 향이 발현되는 것 같아요. 이 한잔은 제가 마실 테니 이 나머지 한잔은 여러분이 드세요. 편안한 밤 되세요. 안녕, 굿나잇. 잘자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